왕골이 개구리인줄 알았는데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몸이 건강하려구요 팬티에 똥지려니 왕굴이 캐나다에 있어요 아 진짜 재영아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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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낭 근데 오비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이사디가 너무 보고싶는데 아 진짜 아는랬네 근데 전화를 너무 쉽는데 중국어비 한국어로 한국 tänker 한국어로도 뭐예요? 제가 한국어는 저 엉망이예요 왜 그러면 비가시는 게 영어랑 랩이랑 사투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필드민이 있음이 불러요. 근데 알고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영어 엄마가 아니에요. 영어는 잘해요. 쇼미 더 머니 출전 그리고 이번에 해쉬랑 우리 카론스쿨을 해쉬랑 이번에 에이타그 들어가요.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그냥 놀러 갈래. 그냥 놀러 갈래. 왜냐하면 쇼미 1차가 진짜 재밌어. 거의 고등학교때부터 랩패터 친구들 오랜만에 다 만나고 거의 동창회에요. 동창회. 그래서 동창회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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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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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인이라고 숨어 있어요 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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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띠이 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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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쓰레기 요 itu 음 얘오라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you guys see ID Kirkwood, follow him right now. Follow him. He's going to be my team. We're going to make a visual team together. Who's team? He's going to be my team. He's going to be one of the members. He's going to be my team. He's going to be my team. He's going to be my team. Yeah, really. Yo, let's go. Yo, follow Kirkwood. Cause he's a fucking genius. He's a fucking genius. He's like the only artist that got me like fucking inspired. He's going to be m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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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retty nice bush seven. And when I went to Sound computerě time, there's a BZZ ZITE like this. So I want to write it down. I read out. What was it called? 별풍선 별풍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경원아 경원님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나랑 같이 할건데 그거 리믹스 어제 안그래도 콘솔영 우리집에 놀러와가지고 이 노래같이 듣고 다면 우리가 리믹스 하기로 했어 콘솔영이라 이 노래 리믹스 할거야 이 노래는 비자 비자 여러분, go to SoundCloud! 보이좋도록! Go to SoundCloud, follow Kirkwood! 방글래 확인해 보니 내 visual TV 맘버, 근데 또 아는 그가van für 이 래퍼는 나의из your 한국은 한국에 한국에 를 학교 나의 TV 맘에 창문 إن 관街 약간 로봇 러브 지내어 빨부를 오비 오비 오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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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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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안 날 거라서 물어보겠어요 한 마디 없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래 안 날 거라서 물어보겠어요 잘 말해 고맙습니다 하나 할로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바빠서 얼굴을 못봐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얼굴 보니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